오늘 공기도 깨끗하고요, 날도 따뜻합니다. 따스한 봄 햇살 안에 가볍게 산책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서울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화순에 해당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해집니다. 여벌의 옷으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. 다만 낮 동안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서쪽 지방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. 서울 23도, 수원도 23도, 강릉은 18도가 예상되고요. 남부지방 낮 기온 동쪽 지방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. 전주 25도, 구미 24도, 울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.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특히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. 이후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